어디 가요? 어디 어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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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야! 나라 어디? 여기야! 뭐 어디 배 타는 데인가요? 어디죠? 아빠! 빨리 와! 어디? 여기! 오 마이 갓! 아빠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바로 5, 6도의 명물 스카이워크 아찔한 높이에서 유리 위를 걷는 만큼 실 만점이죠 아빠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나은이 혼자 보낸다고요? 내가 해줄게 어딜? 아빠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빨리 신어 진짜 무서워 안 무서워 나은이 하루나 하루나 안 무섭다고? 그럼 너 해봐 진짜 무서우신가 보다 그럼 거누랑 나리랑 간다 거누야 같이 가자 거누도 간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봐봐 봐봐 설수돼도 겁에 질리겠던 스카이워크 과연 나은이는 잘 건널 수 있을까요? 광설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! 그냥 바로 가네요 뭐 멈칫하는 것도 없네요 진짜 바닥을 또 보면서 가네요 괜찮아 아빠 그거 줄네 그거 줄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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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하나 더 안 무서워 쟤 누구 닮아서 저렇게 겁이 없어 아! 권우도 권우도 두드려보고 유리 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아! 아! 뭔가 일반 땅이랑 바른 걸 인지는 하네요 감탄자죠 거누는 막 가네 거누 제기가 벌써 갔네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아빠 무서운데 거누는 잘 가네 엄마 닮았나보다 둘 다 거누도 해봐 한참 어떻게 들어갔어요? 진짜 저 밑에는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나가세요 이야 여기 또 엎드리기까지 해요? 아 근데 진짜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데 사실 저는 저희 측도 무서워요 가까이 창문을 붙으면 이제 가자 거누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안 하실 거예요 애가 넘어졌는데 아빠가 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연예계상 때도 거누 울음소리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왔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그냥 실내고 그렇죠 평지였는데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 야 근데 아빠가 오! 연기를 내놔요? 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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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멋지지는 않은 모습으로 용기 냈습니다 아버지 대단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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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모양 빠지죠 진짜 다리에 흰팡인 모양새 오 가장자리 걷고 가시네요 호 좋아요 어머니 직접 筆 sus준보세요 guiding